자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 때도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고 지금 지난 일이지만 한참 집값이 오를 때 영끌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세를 추종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도 대세를 추종하게 되면 항상 돈을 잃게 되죠 대세가 왼쪽으로 가더라도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조직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중국 경제의 대세론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의 자본시장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보더라도 자기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중국이 어떻게 대세가 되겠습니까 중국은 대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 일본이 대세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이 어떻게 대세가 되면 대세가 될 수 없죠 일본이 한참 뭡니까 우기를 성천하면서 일본의 자본이 락펠러 센트도 사고 무슨 뭐도 사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일본이 대세가 될 수 없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이전에 아시아 신흥 국가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성장했고 그중에 어떤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결국 외환위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일본이 대세가 될 수가 없고 한국이 대세가 될 수 없고 중국이 대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면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도 핵심과 본질을 못 보면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베 전 총리가 돌아가셨지만 한때 여러분 아베노믹스를 해가지고 금융에서 돈을 풀고 양적 완화 재정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일본을 살리겠다 돈을 막 풀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돈을 풀어간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망한 나라가 어디 있고 경제 위기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많은 언론들이 뭡니까 박수를 쳤습니다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가 드디어 침체에 빠진 일본을 살렸다 천만의 말씀 엄청난 휘우증을 남길 거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 대세를 추종하는 거죠 돈 뿌려야 되면 경제 살릴 수 있으면 망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만 뿌리면 되는데 중국은 절대 대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9월 2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 경제가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능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새로운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러면 언론이니까 언론이란 항상 대세를 추종하지 않습니까 원래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자본시장을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 미국의 힘은 기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20% 30% 이익률 40% 50% 이익률을 남기는 회사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주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밑에 개별 기업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뭐죠 최설디게 이러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식시장이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계속 뭐죠 수익을 발표해야 되니까 죽으라 달려가지 않으면 뭡니까 당장 주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이유 가운데 노령화 그런 근로인구가 줄어드는 거 하고 그다음 중요한 겁니다 weak productivity close 약한 그런 생산성 향상 생산성이 못 따라오는 거죠 생산성이 이것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한 기자분은 중국 경제는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었고 중국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2030년 전후에 미국을 추월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 꺾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죽었다 깨도 여러분 중국은 미국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꺾인 거 하고 미국이 꺾인 거 한국이 꺾인 거 하고 똑같습니다 동아시아 위기를 맞은 거 하고 꼭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롤런 썸머 사버드대학 경제학 교수는 8월 19일 블룸버그 TV 대담에서 중국이 1960대 소련이나 1990대 일본처럼 미국을 넘어서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과도한 금융 부채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투명성의 부족 기업 전반에 걸친 공상당의 관여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미국을 넘어서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심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대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신가하는 대로 대세를 추종하게 되면 그냥 필패한다 반드시 뭡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직업인으로서는 살아가든 생활이론으로 살아가든 간에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패자가 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투자도 실패하지 않고 직업인들을 실패하지 않고 노후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깨어 있으면서 여러분 깨어 있기만 하면 안 되고 깨어 있으면서 자기 견해가 있어야 된다는 자기 뷰가 자기 관점이 최근에 이런 공병호 tv가 좀 많은 탄압을 받아서 노출량이 현저히 줄었지만 저는 일관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대세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관계없이 깨어 있는 시민으로 자기 견해와 자기 관점과 자기 소견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무장하는데 저의 경험과 지식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확고한 소신을 갖고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겁니다 클릭수 좀 올리겠다고 뭡니까 무슨 그런 방송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뷰를 정확하게 가지면 이긴다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뭡니까 뷰가 흔들리니까 관점이 흔들리니까 판단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결과가 없는 거죠 점점 수령으로 빠져들어가는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을 초월할 수 없고 일본은 이미 끝났고 대한민국이 일어서겠습니까 어제는 정치적으로 일어서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문의를 드렸는데 경제적으로 일어서겠습니까 일어서려면 여러분 역사가 우리 함께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저펜 넘버원 아시아 금융위기에 여러분 좌초한 대한민국과 그 밖의 국가들 중국 경제 1등은 실현될 수 없는 신화 이 공통점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공통점을 우리가 딱 집중해야 나라도 살릴 수 있고 개인도 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공통점은 아주 심플합니다 양적 투입을 가지고 절대 1등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본을 때려 부어 가지고 1등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양적 투입을 해 가지고 늘려 가지고 1등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생산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논문으로도 1997년도 외환위기가 끝난 다음에 많이 나왔죠 생산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지 않으면 절대 1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적 투입 자본 투입 증가는 반드시 한계에 봉착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그 꼴이고 일본이 꼭 같은 여러분들 경험을 했고 대한민국이 외환위기 때 똑같은 여러분들 경험을 한 겁니다 양적 투입 가지고 안 됩니다 생산성이 여러분들 향상이 되지 않으면 1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자본시장 주식시장 주가만 보지 말고 그 주가 밑에 개별 기업들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답이 카드로 나오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혁신 무자비한 혁신 높은 생산성 높은 영업이익률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법의 지배가 여러분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공정한 선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작은 정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거대한 자본 여러분들 관료기관으로서는 절대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미국이 낳는 혁신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잘 안 될 걸로 봅니다 작은 정부 민영아 이런 부분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가면서 뭡니까 국가에 여러분들 빨대를 대가지고 예산을 빼먹기 바쁘고 독일보다 여러분들 인구가 여러분들 1.7배 우리보다 독일이 1.7배인가 8배가 많은데 예산 규모가 한국이 더 큰 겁니다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은 피크를 다 지난 겁니다 지나고 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선전을 해주면 조금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허물허물허물허물허지겠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무자비한 혁신 무자비한 혁신이란 것은 이런 뭡니까 무자비하게 도려내는 것을 뜻합니다 썩은 것 필요 없는 것 생산성이 낮은 것을 무자비하게 도려내는 거죠 분기별로 뭡니까 수익을 계속 자본시장에 리포트를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죽으라 다른 박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체제를 미국이 자본시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을 자꾸 여러분들 부러워하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꾸 뭘 부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을 그래서 잘하는 것을 왜 잘하는 걸 보고 자꾸 받아들여야 되지 잘못한 것만 자꾸 받아들여 노력하니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국가는 운이 좋아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보통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서울대학교의 김세직 교수가 발표한 것처럼 5년 터울 여름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1%씩 여러분들 성장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역전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평균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냥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게 일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일본은 고마운 나라죠 일본만 잘 보면은 잘 될 수 있는 길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 여름 제국지휘 시대가 물결칠 때 일본은 성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하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그냥 맨땅에서 일어섰습니까 일본의 성장 모델을 그대로 보고 뭡니까 컨테이너 선박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뭡니까 5년에 10년 터울로 따라가면서 뭡니까 나라가 일어섰지 않습니까 일본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가 양적 여러분들 투입만 가져온 절대 나라는 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골로 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혁신 외쳐봐야 5년 동안 포음 잡다 나가는 겁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포음 잡았자면 빚은 수백 주 이러면 올려놓고 다 뭡니까 대통령 노래하다 그만두는 겁니다 그냥 보입니다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면 자본 투입만 증가해가지고 절대 뭡니까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저팬남바원과 아시아금융위원회 여러분 중국의 여러분들 바로 석양이 꼭 같은 이야기고 결국은 무재비한 혁신은 공짜 점심을 줄이고 그런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제가 좀 가혹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심성에는 공짜 점심의 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몸에 베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여러분들 지도자하고 박정희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잠시 뭡니까 그것을 억제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 민족의 원형과 본성이라는 것은 금세 뭡니까 과거로 돌아가기 쉽죠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보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뱉는 걸 보면 조선조가 안 보입니다 난 조선조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은 딱 뻔한 겁니다 길은 원래 중국은 1등 국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서방의 연구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세를 추종해가지고 비슷한 그런 결과를 발표했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중국이 1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관료체제 여러분들 강하죠 정부 개인 많죠 웬만하면 뭡니까 무슨 뭐죠 억압하죠 혁신이 어떻게 나올 겁니까 혁신은 창의라는 것은 자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분위기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가장 제가 즐겁고 유쾌했던 것은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1990년대입니다 그때는 나라가 일어서는 그런 분위기와 완련했고 뭐든 자유롭게 떠들 수가 있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정치적 민감한 발언을 한다 해가지고 공기관이 개인을 뭡니까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